양재천 근처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양재점에 다녀왔습니다. 네팔 부부 사장님이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서버분도 네팔분이시네요. 주문은 테이블에서 태블릿으로 하며 저는 치킨 티카 마살라, 워튼 마살라, 갈릭란, 섬오사, 인도식 밥을 주문하였습니다. 치킨 티카 마살라는 부드러운 치킨에 푹 그린 커리가 어우러져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매운맛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매운 걸 잘 못 먹는 저에게도 그렇게 맵지 않고 딱 좋았습니다. 특히 향신료를 많이 쓰지 않아 대중적으로 호불호 갈리지 않을 맛이에요. 간도 적당하여 란, 밥과 곁을 먹기 아주 좋네요. 워튼 마살라는 양고기 커리인데 치킨 티카 마살라와 같이 약간은 매콤한 맛이지만 양고기 향과 흉신 요양이 좀 더 나는 커리입니다.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여기 갈릭랏 맛집입니다. 따끈따끈한 갈릭란이 엄청 끔찍하게 나오는데 겉부분은 바삭바삭하고 안쪽은 쫄깃고소해요.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시켜 먹었습니다. 인도식 밥은 조연이라 특색이 있지는 않네요. 서버산은 인도식 만두인데 겉부분은 바삭한 피가 있고 안쪽은 카레빵 앙금이 차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특히 난이 너무 맛있어서 재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